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토요일 해외직구와틀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놀러와서 영상챙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나가봐야지 되는 날이어서 어떤 세일정보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모든 링크는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집에 돌아가는 날이어서 해외직구 영상 따로 없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세일정보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아주아주 간략하게 에센스 사이트, CP컴퍼니 제품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 계속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이여부간 에센셜 제품이라던지 인기 세일되는 제품 여러가지 모았습니다. 가격정보라던지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테사비 사이트도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오베이 제품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종류, 발렌시아가 온러닝 여러가지 제품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엔드클로딩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10% 스톤아일랜드 신상 제품에도 여러 제품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같은 경우는 21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아카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는 15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세타이어 제품들도 인기 여러가지 제품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핸드백 종류라던지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크루아상팽 70만원 구입 가능하고 마이텔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패딩 이런 제품들 80만원 안토니올리 이탈리아 명품 편집샵도 이미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어서 캐나다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더 아웃넷 사이트 최대 85%로 역대급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소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30%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독일코스 공식 홈페이지도 이미 세일되었었던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15% 할인코드 나와있고 요 세일 딱 하루정도만 진행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일되는 제품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폴스미스 사이트 같은 경우도 50% 세일된 금액에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무료 배송도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룰루레몬 여러가지 패딩 종류 저렴한 금액 마지막으로 이베이 보여드리고 있는 끝판왕 이어폰 이런 제품들 200불 정도 판매됩니다. 소노스 보여드리고 있는 사운드바라던지 인기제품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오늘은 조금 짧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모든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찾아볼 수 있고 저는 내일 모레 1월 1일에 더 많은 세일정보 찾아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